안녕하세요. 내가 공무원 국어 이오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거 문학 알고리즘의 고소설 다섯 문장으로 줄이기 요거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꿈을 깨어보니 백발이 됐다. 아, 탈색이 됐지?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됐을까? 사실 이거를 좀 난 누가 볼까 했다.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되게 유익하다. 이게 혼자 보기 너무 싫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니까 한번 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응원들을 진짜 많이 해주셔서 요렇게 시리즈로 찍을 힘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홍길동전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홍길동전과 이어서 영웅의 비교, 허생전부터 시작을 할게요. 첫째, 허생이 매일 글만 읽고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고 아내가 구박을 해서 집을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변시구자에게 돈을 빌려서 매점 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셋째, 이렇게 번 돈으로 나라 안에 있는 도둑들을 꼬셔가지고 싹 때리고 빈섬으로 갑니다. 넷째, 빈섬에서 자극자족을 이제 실험해보고 해무역을 해본 뒤에 거기서 우한이 될 만한 지식인들을 끌고 다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은거하는 허생은 이렇게 변시무자의 돈을 갚고 이완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트리컨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빈섬에서 나온 허생 이완대장 나 완전히 시간에 이 무한 이거에 갇힌 것 같아. 닥터 세트렌즈 도둑만 버리라 맞다 이거 맞지 않아? 나 국어 다 하는 것 같아 지금 첫째, 아내에게 국악받은 허생 집을 나가서 변시부자에게 돈 빌려서 매점 매석 둘째, 돈을 많이 번 허생 도적들을 데리고 빈섬으로 갑 셋째, 자극자족과 해외무역을 실현한 다음에 지식인들을 끌고 나옵 넷째, 변시부자에게 돈 갖고 은거 중인 허생에게 이완대장이 찾아옵 다섯째, 나라를 구할 방도를 묻는 이완대장을 혼줄내는 허생 자 이렇게 이완대장이 이제 우리나라를 구할 방도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허생이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완대장이 계속 아 이거 어렵습니다 저거 어렵습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네 이놈 그러면서 어? 이제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러면서 막 허생이 화를 내는 그런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허생전은 앞부분은 뭔가 경제적인 조선 내부 문제를 다뤘다면 그 후반부에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 그래서 청나라와의 갈등과 그 갈등의 타겟책이 없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허생이 더 좋다고 그랬죠 홍길동보다 그 이유가 일단 홍길동전은 컴플렉스, 영웅이라서 아 나에게 병조판서 벼슬을 달라 이런게 요청이고 율도국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됐어 하지만 허생은 정말 희생적이었어요 자기가 돈벌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도적들을 끌고 빈섬으로 갔지 그리고 빈섬에서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자가 숟가락을 잡아라 그런게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허생이 더 좋습니다 사씨 남정기 갈게요 자 이 사씨가 주인공이에요 여자 주인공이죠 그래서 인연왕무와 장희빈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김만중이 이것을 풍자하고자 지웠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 사씨가 인연왕무여인거에요 그리고 나쁜여자 나옵니다 이 나쁜여자 교실 내 이 교씨가 장희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다섯 문장 줄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유소사의 아들 유할림과 결혼하는 현숙한 여인 사씨 둘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사씨가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오히려 권유를 합니다 무슨 짓이야 어떻게 남편한테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듯하니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여자를 들이소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셋째 교씨가 먼저 맏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넷째 여러가지로 모함을 당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사씨 그 다음에 다섯째 모든 것이 밝혀지고 이제 교씨가 죽음을 당하게 돼요 아 너무 급후반인데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원래 교씨가 처음부터 못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진짜 못된 처음은 여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씨와 남편의 금술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이런 여인의 욕구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은구를 어느 날 타요 교씨가 그랬는데 이제 사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 남편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너무 음악으로 꼬시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의 장끼는 이런 건데 본처라고 음악으로 남편을 혐오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투기하나 보다 하면서 그거 남편한테 이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악망불락하는 마음으로 아예 거짓말을 지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내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교씨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여요 누가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씨가 그런 게 맞다 그때쯤 사씨도 아들 낳았거든 그러니까 아 맞지 장자를 이제 없애고 자신의 자식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누명을 사씨가 완전히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씨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그런 짓을 왜 해요? 라고 한다면 자식은 또 남으면 된다고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사필 비정 그래서 모든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남편도 그릇된 의심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교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저념의 사지를 찢어라 이럴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씨가 말하죠 아 그래도 한때 당신을 모셨던 여자인데 우체 많은 보존하소서 그래서 심장만 뽑아요 우리 고전소설이나 동화 같은 거 전래동화 이런 게 은근히 굉장히 잔인하다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죠 콩쥐 팥쥐에서 콩쥐 팥쥐의 팥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팥쥐가 콩쥐와 사또의 사랑을 방해했었잖아 그래가지고 팥쥐를 젓갈 담그고 젓갈만 담그면 그게 그렇게 잔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젓갈을 담그고서 팥쥐 없는데 참 말이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무서워 네 다음 작품은 양반전입니다 이 작품도 허생전과 마찬가지로 연합문학 즉 박지원의 문학입니다 박지원의 문학은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허생전이나 양반전 말고도요 호질이라든가 뭐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민홍전 등등 그러면 우리 양반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보죠 자 첫째 백성들의 구울미를 타다먹고 갚지 않는 양반 둘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을 사들인 평민부자 셋째 이 거래 사실을 알고 뒤늦게 개입한 군수가 증서를 써줘 넷째 그 증서에 양반의 의무를 양반의 특권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이 부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바꾼 증서에 양반의 특권이 아니라 횡포 양반이 부릴 수 있는 횡포들이 들어 있자 어우 됐어 그거 도등도 많이 하고 도망가는 부자 자 그래서 여기 증서가 두 번이 나와요 뭐 어떻게 관리가 개입을 해서 이 신분 매매를 신분 거래를 이걸 증서를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리얼리티 떨어지지 근데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양반의 의무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의 의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개걸음으로 걷지 말고 막 흐름하지 말고 아무 데사나 방구 끼지 말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불편한 거 불편한 거 밖에 없지 않소 그러면서 좀 좋게 바꿔주시오 그러니까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사람 때려 죽여도 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실제 양반이라는 게 다 허울뿐이다 그리고 양반들이 어떤 허세에 빠져있고 특권으로 횡포를 부린다 이런 것들이 풍자되어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작품 영웅 소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충열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충열전 같은 경우는 왕전한 창작 영웅 소설이에요 사실 우리 고소설들 중에 영웅 소설엔 창작 군담소설 군담이라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창작 군담소설류랑 그리고 역사 군담소설류가 있어요 창작 군담소설은 완전 픽션 100% 그래서 중국의 배경인 게 많아요 근데 역사 군담소설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이나 병자오란 같은 것들을 배경으로 실존 인물들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 도수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좀 외복한 것도 있습니다 왜 실제 일어났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조금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MSG가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충열전은 창작 군담소설이라서 배경도 중국이고 여기 황제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유충열전의 특징 영웅 소설의 일생을 띄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웅 소설은 첫째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렇게 기자 정성이라고요 빌어요 그 다음에 둘째 태몽을 굽니다 그래서 이걸 현몽이라고 하는데 꿈으로 보여준다 뭘 보여주냐 선녀나 선관이 저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이 적강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자 빌고 꿈꾸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존재 적강하여 그래서 귀한 탄생을 해요 주몽 같은 경우는 알로 겨드랑이로 나옵니다 주몽이 알로 겨드랑이로 나오고 홍길동은 태어날 때 막 상스러운 빛이 막 이렇게 주변에 집을 막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있고 유충열정 같은 경우도 향긋한 향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게 기이한 탄생 그 다음에 비범한 재주를 보입니다 그래서 비범한 재주를 보이던 인물들이 1차 위기가 오는데 근데 이거는 되게 개인적인 위기야 개인적인 위기라서 이것에선 조력자의 도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2차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국가의 위기에요 그래서 국가의 위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면서 국가를 함께 살리죠 유충열전이 그게 아주 잘 살아있다는거죠 자 유충열전을 다섯 문장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하늘나라 성관이었던 유충열이 익성이라는 나쁜 신과 싸워가지고 싸움질을 했다고 인간세상으로 유배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인간세상 유배 오는게 태어나는거에요 이걸 적강 모티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둘째 같이 태어났거든 나쁜 그 싸움은 애랑 그래서 자 둘째 그놈이 간신배가 되어서 유충열의 아빠를 모함해서 귀한 보냅니다 음 집안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셋째 강승상이라는 조력자가 유충열을 사위로 삼습니다 넷째 힘을 기른 유충열이 역적으로 성장한 악신 바로 그 간신배를 척결하고 황제를 구합니다 다섯째 그래서 황제를 구해서 이제 북이 몸명 부리게 되었어요 네 이렇게 다섯 문장으로 줄일 수 있겠습니다 유충열 전 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가장 추재비율이 높은 판소리계 소설류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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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